야 타. 야 타. 오빠 이게 얼마 만이야. 같은 회사라서 얼마나 심적으로 의지했는데 진짜 친구들을 좀 불렀어. 린디야 경민아 안녕 린디. 옛날 가요대전 라인업이네.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근데. 와 티가 진짜 올 거야. 설후이야 설후. 뭔데. 올해 했다 안 했다. 올해 안 했지. 야 지금 엄청 세네. 이렇게 진실 게임 기계가 쓸모없는 적이 없네. 감이 있다. 20여자를 같이 오고. 저 털을 씨네. 멋지다 언니. 재밌다. 오케이. 내가 했어. 내가 했어. 진짜 좋다 여기.